잉여맨 로블록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눈물 나는 희생 게임 준비했는데 이 게임이 요즘 핫하잖아요 좀 다른 방식으로 오늘은 러시안 룰렛 룰로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모두 오셨구만 오늘 죽음의 게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각자 나오셔서 오늘 참가자분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요 네 이름을 말씀해 주셔야 돼요 알면서 네 김리야 자 다음분 이현둥 여루루에요 여루루 중국어예요 팔이 왜이래요 근데 운동을 너무 열심히 했어요 한쪽 팔만 열심히 했네 자 이분 규몬입니다 네 구독자님 다음 루츠니에요 루츠니님 귀엽네 목소리 뽀뽀하고싶게 아어어어어 누구세요 게임을 시작하지 오 뭐야 마시라고 합니다 마시니 목소리 마 오늘 다들 모이셨습니다 네 자 다들 모이셨고 오늘 게임 룰 간단하게 설명해드릴게요 앞에 이상한 캐릭터가 하나 있어요 네 유튜버 분이신데 네 방망이 보이시죠 네 저분한테 방망이로 뚝배기를 맞아야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 구간을 무서워 다른 방법은 없나요 한 명은 무조건 죽어야겠지 대박 전 죽기 싫어요 죽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맞아요 그쵸? 그래서 오늘 간단한 미니게임판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 화면을 봐주세요 네 여기에 죽음의 룰레판이 있습니다 한 명은 죽게 되는거지 제발 돌려볼까 돌려 돌려 돌려돌려 이번에 누가 누가 죽게 될지 돌립니다 돌리기 나만 아니면 돼 하나야 어 이야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아 근데 그건 있어요 뭐 대신 죽어주겠다 이런 사람도 있으면은 괜찮습니다 리아님 대신 죽어줄 사람? 없네요 잘 있어야 돼요 이 녀석님 리아님 언제 죽어요 빨리 죽어요 빨리 가요 빨리 가세요 마지막 작별 인사 해주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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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끌 거예요 오래 살진 못할 거예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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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들 지옥 갔으면 좋겠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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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아야 거기선 행복해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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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러분들 다음 구간에 왔는데요 이런 무서운 좀비들이 있어요 하지만 달려들진 않는데 이 좀비를 피해서 열쇠를 한 명이 가지고 와야 돼 누가 위생을 해야 될지 모르겠죠? 그래서 또 누가 위생을 해야 되나? 일단 전 아닌 거 같아요 아무도 가기 싫어요? 네 그러면 죽음의 원판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하하하하 자 이건 당첨자의 추첨인데 숫자 공을 뽑을 거예요 하하하하 마지막에 추첨된 사람이 중.. 가는 걸로 합시다 두근두근두근 두근두근 두근두근 자 첫 번째 당첨자 뀨몬 다음은 월 마지막에 마지막에 당첨된 사람이에요 중구구 살았구 요루루 살았구 마시 살았구 제발 나 왜 안 나와 나 왜 안 나와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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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잉여맨이 걸렸고요 하하하하 자 여러분들 하지만 이 구간은 살아 돌아올 수 있어요 좀비를 잘 피하면 아 진짜요? 네 죄송합니다 파이팅 가지고 올게요 열쇠 파이팅 파이팅 힘을 불어주세요 파이팅 파이팅 로블록스 많이 하셨는데 저런 건 껌이겠죠 맞아 껌이겠지 Acts 조금 걸리더라 쥬랄 기다려 bike 파이팅 모 Empore 제발 돌아가기만 하면돼 아 그렇네 얼굴 소리를 닦는 것같绑 지금이 기회예요 믿고 있었습니다 대박 그런데 여기 앞에 또 문자기가 있는데요? 또 한 명이 희생해야지 지나갈 수 있어요 자 죽음의 원판 꺼내봐야겠구만 자 이번에는 죽음의 게임 재미 뽑기로 합니다 자 한 명씩 뽑도록 할게요 아니다 색깔을 골라주세요 여러분들 그냥 색깔을 골라주세요 아 한 명씩 말하겠습니다 헷갈리니까 일단 제가 사로 돌아서 저부터 할게요 자 한번 오픈하게 보겠습니다 1번 통과 파란색은 저죠 통과 자 노란색 누구죠 노란색 누구죠 요루루 요루루님 집 떠나와 열차 타구 어쩐지 좀 꾸리꾸리 하다 했어 잘 가세요 여러분 올해는 못 갈 거야 지옥해서 보자 오 요루루님 포즈 왜 이래요 죽는 거 마지막까지 큰 웃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점프앱을 하죠 네 뭐죠 이걸 건너면 되는 건가요 이거 못 건너면 죽는 거 알죠 어 설마 이걸 못 건너는 사람이 있겠어요 좀 떨리죠 어 방해하기 아 방해하기 아 방해하기 못 건너 아 아니 어 네 한 명이 희생했습니다 점프 매우 점프 매우 못하셔서 죽으셨습니다 아 자 리포트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기가 왜 살아야 되는지 한마디씩 하시면 돼요 자 리포트 버튼 누릅니다 자 아직은 아니고요 한 명씩 나 아 저부터 할게요 자 저는 저는 돈이 많습니다 제가 산다면 여러분들에게 조금 나눠줄지도 뭐 치킨이라든가 너무 쓰레기탄데 어 저네요 저는 저는 집에 아이가 있어요 아이가 있다고요 유부나무이셨군요 네 어이구 사셔야겠네 저는 은행을 털어야 합니다 에잇? 루친이 한마디 은행 아직 못해본 게 너무 많습니다 뭘 못해봤는데 뭘 여자친구? 자 그럼 투표해주시죠 누가 죽어야 될 마땅한 인물인지 거짓말 친 사람을 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저도 거짓말 친 사람 보내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마시님 와 은행 잘 터시고요 지옥가서 저런 응 네 어 왔다 어 잠깐만 어 누군가 칼로 죽여야 길이 열려요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제가 또 칼을 집었네요 아니 이걸 또 당하시네 어 자 저는 둘 중 한 명을 죽여야지 이 길이 열리는데요 누굴 죽여야 될지 죽음의 판 열도록 하겠습니다 안 돼 자 이번 죽음의 판은 좀 특별한 걸 준비했는데요 악어 이빨이에요 어 어 어떤 걸 누르실지 스탑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탑 스탑 어 살았어요 자 이번엔 중국군이 스탑 스탑 오 살았어요 자 갑니다 또 스탑해주세요 스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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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앜! 워어어어 너 왜 내 뒤에 있었어! 왜 중국은 이미 사망하- 왜 뒤에 있는데 왜 앞에 보고 찔렀는데 왜 이 사람이 죽어? 자 루체네님 드디어 마지막 가문인데요 한 명이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희생해야 길이 열려요 둘 중 한 명이 희생을 해야 되는데 죽음의 판 열죠 사다리 게임으로 가겠습니다 오케이? 오케이 오케이 자 생존과 죽음이 있고요 둘 중 어떤 거 고르시겠습니까 먼저 선택을 드리겠습니다 곰 병아리가 있어요 병아리가 느낌이 좋아 보여요 병아리 오케이 저는 곰 자 병아리부터 갑니다 따라라라따 그리고 곰은 자연스럽게 1번 곰 죽음 병아리 생존 운이 좋으시네 운이 좋아 운이 나갑니다 아아아아아 오아아 운이 좋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늘의 쓰레기 킹은 무춘니 구독자님 축하드립니다 아아아아 아 운이 좋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그럼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